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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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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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치? 우선은 어 일단은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아마 반발들이 좀 있어야 겠죠? 그치? 반발들이 있어야 겠고 일단은 일단은 석회부터 일단 요거 요거 하얀 타일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하자 그래요 이거 타일 만들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거지? 일단 여기서부터 보자고 이쪽이 아니구나 헷갈렸네요 일단 보자고 저기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또 있는 거 같은데 그치? 생각보다 우선은 제 생각에 여기에 이 추진이 반발되는 이유여가지고 이 추진이 반발들이 좀 올라가야겠군요 지금 상황이 어 그런 상황이요 근데 어 마냥 어 쉽지만도 안할거야 그치?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여기 보면은 어 또 이런 철제 금속 발판까지 있어서 예 앞일이 좀 뭐 쉽지가 안 쉽지가 않을 전망일걸 뭐 그치? 어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예 또 여기서 예 시간 집어 먹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거 저거 날라오는 건 이런 말인지 모르는데 감자칩 같다고요? 감자칩 같애? 네 알았어요 근데 그런 감자칩이 있을까? 그런 건 없겠지만 그치 일단 저쪽으로 넘어가보자 일단 요렇게 맞으러 그치 아 가끔 보면 헷갈려 아 이럴 줄 아세요 큐브가 있는 거 같은데 어 이 큐브를 어떻게 어 활용하냐가 이제 문제죠 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걸 빨아 당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큐브가 있어야 한다고요 큐브가 큐브의 위치가 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이거 흠 흠 흠 흠 흠 흠 그게 지금 현재 과투가인 것 같아요 그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잠깐만 저 위로 위로 올라간 데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문제는 아까 이거 반발 젤을 여기 발라야 돼 그게 안 돼 안 될 거야 그치 흠 흠 흠 흠 마 어..잠깐만..어.. 여기는 조금만 더 길이 안되죠.. 길게 해가지고..어.. 이렇게 해가지고..어.. 흠.. 그러면은..어..흠.. 여기에 반발들 좀 섞어가지고..어.. 해주고..어.. 이렇게 해주고..어.. 그리고..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점프 띠리셔가더라고요.. 어.. 어.. 좀 더 정확해..어.. 음..어.. 오케이 좋았어..어.. 후.. 문제가 발생한거 같애요... 예 저도.. 문제가 조금 발생한거 같애..어.. 일단 바닥에 한번 더 풀어주고.. 일단은 어.. 이렇게 해서 이따 해주자마자고 아 그렇지 그럼 핫보기란 앤디국 이거죠? 어허 7세네 이따 여기 떨궈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어허 오히려 왜 내 얼굴만 다치는 겪었구나 오히려 왜 제 얼굴만 다치고 말았어요 그냥 오히려 내 얼굴만 다쳤네요 어허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어 문제를 여기에 넣어도 반발젤리 발라줬는데 반발젤리 안 발라진다 어허 기다려봐 어 이거 머리 아픈데 이거 저 밑으로 올라가면 근데 저거 이거 올라가면 근데 저거 이거 큐브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보가 어 큐브가 나와줘야 돼 큐브는 안 나와준다 어 이게 나도 스파크가 튕걸로 봐가지고는 끊겼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그치 일단은 잠깐 또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여기까지 온 것까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얗게 만든다는 건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확보고 해놓으면 황풍구에 있었던 이것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였어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돼 버리겠죠 어 에 이런식으로 이번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걸로 아аться gotten 쟤 이렇게 해주면은 하얗게요 아 왜 자꾸 헷갈려, 가끔 보면 주올포트ork 하면 처음에 없었을 텐데 아 이거 없으면 이렇게ater하고 힘들고 하라고 느꼈지만 있으니까 오늘도 불편함감이라는 게 있잖아 어.. 그런 느낌이었어 와..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셨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일단 파랗게 만들어 봐 그리고 파랗게 만들었으면 일단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해주고 어 여기에 저 정리 좀 해야겠죠? 예 아 쉿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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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준 다음에 어 그리고 나서 어 이따 이렇게 해 준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형식이니까 어 아이고 어 안 되나 아 의도는 좋았는데 의도는 좋았어 의도는 좋았다 이거야 어 오케이 가만히 있어 설마 요 위가 아니라 저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설마 가만히 있어 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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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 시 해보자고 어 어 아 아 아 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이렇게 해도죠 그러겠지 이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제품인거죠 한번 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제 일단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어차피 감 잡았으니까 어 한번 더 해보려 으으 다시 한번 으으으 아 근데 이렇게 가도 지키기 문제 있구나 이때 이렇게까지 맞았거든요 맞았어요 맞았는데 문제는 여기 어떻게 넘어가냐가 이제 주제 관광이 돼 버리거든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젠장 아, 젠장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다가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나와서 빨리 잡았다. 아쉽다. 일단은 어. 이따가 죽어. 이렇게 죽어. 으흠. 오케이. 어.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일단 요렇게 해주고. 우선은 어. 요렇게 만들어놓고. 예. 생각하자고. 어차피 어. 생각나는게 있어요. 따라다. 이렇게 하면 이따 포탈 타오자고 오우 오케이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타다가 요걸 이제 만들어 가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넘어갈 생각으로 하고 있어 계속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게 어 무할루프 뭐 그런 거 생각 없었구나 근데 정작 이게 무할루프도 방향을 틀어버리면은 마우스 방향을 틀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였네 아이 좋았어 일단 의도로 좋았다 좋았다 이거야 어 좀 더 높였어 했었나 어 좀 더 높였어 했었나 어 좀 더 높였어 했었나 뭐 뭐 뭐 근데 여기까지 한계인거 아니야 생각 못하지 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다시 그렇다면은 다시 보자 어 좀 더 디테일에 많이 있어 아까 전에 제가 봤을때는 중간에 보다 많았거든 많은 케이스였군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어 일단은 어 일단은 어 이렇게 해가지고 파랗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 이렇게 튕겨가야 하는 거였어 튕겨 놓고 조명이 올라가는 저의 그 로음식을 취했어야 해야 하네 어 내가 어 그 로음식을 취했어야 하네 새가 못했다고 했지 어 한번 해보자 그러게 어 아니 잠깐 물론 거조네 어 어 이렇게 여기서 일단은 파랗게 불어주고 아 그 반발젤로 아 추위젤로 죄송한데 잠깐 헷갈렸어요 아 근데 이거 또 다시 해야겠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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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번 일 망가지면은 진짜 힘들어 다시 다시 이 때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물을 뿌려주고 그리고 일단 물을 뿌려준 다음에 어 1,2틀 컨텐츠 되는거 아니야 어 그런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주고 그러나서 어 이렇게 좀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준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해준 다음에 어 어 이렇게 어 확인 잘하고 어 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 물론 밑에도 하나 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아 또야 아 또 이런다 이거 또 다운 들어가야돼 아 또 다운 들어가 아이 고생 끝에 고생했건만 어 나랑 고생했건만 이래봐봐요 짜증이 난리 안날 수가 없달까 어 아 고생 끝에 일단 이봐요 나는 연봉이었지요 일단 요렇게 해주고 고라도 고라도 요렇게 어 요렇게 해준 다음에 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예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아 더 펀솔루션이라고 예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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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거 이거 예전에 어 그 어 에베리가 어 녹음했을 때 대사인데 이게 어 어 이거 자기가 좀 코어가 되어보니까 좀 놀랐네 진짜 놀랐던 거에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예 아까 큐브 이용하셨는데 큐브를 못 이용했나 보네 어쨌든 한 30분간은 예 네 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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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저 케이크 얘기 들었었을 때 아시죠 에 그 아 그 원해 보시는 거 글라도스가 녹음했던 거 녹음했어야 하는 거 근데 어 그니까 이제 그 정확히 이제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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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했었던 건데 어 원래 어 에밀이가 녹음했었던 거구나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좀 부끄러웠나 보네 그치 어 이게 있을 리가 없었는데 라벌로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네요 어 문제는 아 여기도 해줘야 하나구나 어 아 열받게 하네요 네 열받게 하네요 열받게 하네요 가만히 있어요 저쪽 안 넘어왔지 이거 여기요 여기요 한 번 넘어가 보자 그냥 어차피 이거 넘어가고 넘어가줘요 지금 아 아 아 아